폴스타인 노년에 방문해서 모용도를 보고 있습니다 남양 전면에 배치되는 a2 a3 타입 무델하우스가 기대가 됩니다 펜트 세대는 별도로 테라스 위에 저런 조경을 설치를 해줘서 펜트의 희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지욕으로 향하는 대로변이 막힘없이 시원한 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호실마다 이렇게 1인 창고를 전세대 지급하고 있어서 개인 창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개를 형성하고 있는 a2 타입 무델하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조는 2룸 3베이로 현관 옆으로 주방과 양 옆의 룸 가운데 거실 구조입니다 안쪽으로는 삼성 워시타워 세탁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넉넉한 신발장 모습입니다 넉넉한 신발장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주방이 있고 지메틱으로 준비한 주방 프리미엄 가구입니다 바쁜 부부 또는 전문직 거주자를 위해 식기세척 최신형 뒤트리시 들어가 있습니다 조식 석식 서비스가 되는 곳이라 주방이 저희 업무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식료품 창고가 별도로 팬트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라인셀러와 오븐, 식기세척기가 모두 겸비된 주방이며 양문형 냉장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넓은 거실 첫 번째 방에는 넓은 창고 드레스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준비되어 있어 방 또는 사무실로 구분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3평에 맞게 넓은 거실입니다 높은 층고와 간접 조명으로 하루 일과 또는 업무를 시작하실 때 눈의 피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터룸 쪽은 큰 통창이 있어서 저녁에 시티뷰와 또 낮에도 환한 조명을 보장하며 창문이 리모컨 또는 손잡이로 열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룸 안쪽에는 이렇게 주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으며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 13m 정도 넓은 뷰가 확보되는 프리미엄 폴스타인 투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오피스텔도 곧 준비하겠습니다